여러분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는 제가 과연 어떻게 보낼까요? 또 해봐 왜?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니다 잘 먹었습니다 오늘은 운동을 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골목식빵 보면서 먹는 야식 야채 곱창 묵사발 계란찜 잘 먹겠습니다 먹고 내일 운동하는 걸로 그치 소고마? 여러분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는 제가 과연 어떻게 보낼까요? 소고마 아 핸림아 소고마 죄송합니다 제가 다섯주일이었는데 연습실에 왔고요 오늘은 운동을 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핸림아 이거 봐 한입만! 장난치고 싶어? 엄마가 제일 좋아 아빠는? 아빠는? 아빠가 제일 좋아 아빠가 제일 좋아 아빠가 가장 아니잖아 너 맨날 아이샤 표정 짓더라 또 해봐 왜? 아! 아! 너 아팠어 나빴어? 왜 이렇게 표현나... 어제 많이 먹고 잤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남자친구 촬영 있는 곳에 잠시 왔습니다 몇 시간 남았나요? 몇 시간 남았나요? 몇 시간 남았나요? 지금 2분까지 오자마자 몇 시간 남았네 오케이 파이팅 자 내가 착한 거 찍어 응 고마워요 청렴이 형 너 촬영하고 있으니까 내가 준 건데 너무 한 거 아니야? 당황스럽다 저기 가시라고요 목소리 장난 아니네요 낮아서 거의 나빴어 아니 너무 이상하다 왜요? 내가 촬영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찍으니까 되게 귀엽다 규정이가 이런 게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다른 게 있어서 다른 것도 알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귀여워 생각해보니까 밥 먹는 거 못 찍고 디저트나 찍어놨어 근데 이런다니까 이거 다 먹어 이게 뭐가 무슨 음식인지 몰라 초토한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빨리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 오늘 촬영했으니까 자기야 쏠 거야? 그럼 당연하지 와 잘 먹겠습니다 와 잘 먹겠습니다 아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와 잘 먹었습니다 퍼니가 쏜다 쏜다 와 너 촬영 많이 했으면 좋겠어 왜? 저도요 얻어먹잖아 이뻐 근데 저는 얘한테 평소 많이 얻어먹어서 말을 못하겠네 근데 저는 얘한테 평소 많이 얻어먹어서 말을 못하겠네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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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니 이 물량은 어떻게 맞추는 거야? 잘 먹겠습니다 음 너그리 맛이 조금 더 나네 4개 끓이면 이게 원래 좀 더 본토에 맛있지 오케이 이게 나한테 맞는 거 같아 저번에는 좀 그냥 놀랬나 봐 그때는 응 너그리 맛이 더 많이 안 났어? 난 진짜 맛있다 나 진짜 돈가스만 먹고 살 뺄 거야 돈가스 나오면 찍어야겠다 그래서 돈가스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어 김치에도 치즈 돈가스 잘 먹겠습니다 뿌잉 오늘은 나 어떡해? 하하 강아지 용품을 사러 왔는데 촬영 중 한참이 2개 3개 1개 3개 2개 3개 4개 5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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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개 5개 5개 이게 얼마 만에 먹을까요, 현민이가? 두 달? 밥 많이 주세요? 해봐 이렇게 두 달은 먹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들 있어요, 이렇게? 간식 그리고 분리스틱이 진짜 비싸요 조금 애기들이 오래 먹는 껌이거든요 근데 미쳤어, 다가 여기서 정가가 6,000원인데 600원 싸게 파는 건데도? 그렇지만 싸게 사러 왔으니까 사봐야 돼 3개 1, 2, 3개 4개 가볍게 가볍게 하고 소금이 소염변 싸우지 말아라 가금비가 좋아요 물리스틱보다 훨씬 더 가금비가 좋습니다 자유급수 이거 왜 사? 교육하게? 클리크? 응 얘들아, 너네 오늘 맛있는 거 먹겠다 저는 오늘 필요한 거는 더 산 것 같아 끝 2, 3, 2, 3 2, 3, 2, 2, 1 2, 3, 2, 3 2, 3, 2,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